이상해요. 가만히 계세요. 지완이 그만 놀려라. 지완이가 못생기고 피부 드럽고 코 크고 깻 못하고 입 좀 거친 거 빼면 잘못한 게 있냐.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완님 안녕하세요. 목결표 오랜만에 후원해요. 인기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흰키 기억. 흰키 메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혜진께 뭘 부수냐? 겨울진님 리액션 보고 무좀이 나왔어. 무좀 그거 뜯는 거 개꿀잼이잖아. 저도 옛날에 걸렸었거든요. 생긴 대로 논다고요? 맞아요. 자기들도 뜯어봤으면서 안 뜯어볼 적 진짜 지리네. 혜수 씨 뜯어봤잖아요. 무좀이 그거 왜 걸리는 거지 근데? 훈련소 갔을 때 걸렸는데? 어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오오. 그렇지. 잘하는데? 살아있네. 이게 다이아 사의 파이팅인가? 딜러는 건가? 내가 본 다이아 사 언딜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이 사람 부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아닌데? 427판인데? 이 사람 살짝 그거다. 다이아 사의 괴물질다. 잘하는데 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 살짝 공감되네 잘하는데 치문이 너무 없는거야 진짜 저번에는 다이아일에 재난경보 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다이아이네요 수질이 점점 낮아지는거 보니 좀 결정하겠어요 다행이네요 먼저 말하고 있는데 존나 끼어드네 뒤질라고 싸우지 마세요 너 지금 지완 오빠 돈의 2배럭 시끄러운데 돈 놔주는 것만 키죠 여러분 저는 투팩이 좋아요 그럼 여기만 켜 트위치보단 많이 쏭 아니 저는 투팩이 좋아해 님들 왜 또 막 편가를 어 십할줄 모른네 쿠키영화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야 천개 주면 미국 아 왜 또 쌍붙여 아 I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잉기어리 여러분들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데 저희가 더 비전이 있는데 후원자 야! 호응 하지 말라고! 이제 스킵 할게요 하지 마요 또 하지 마요 아 님들 빡치니까 혜지 한 번 더 할게요 님들 싸워 가지고 부캐 안함 벌이에요 벌 또 싸울 때마다 혜지 계속함 럭스 해야겠다 아 변신 뭘로 하지? 혜지 한 번 더 하겠다 럭스 한판 하고싶어서 고맙습니다 지화씨 7천원어치 기모링 해줘요 퀴치도 내 벽에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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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님들 또 해지의 날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해지만 하루종일 하고 본캐 안하고 어때요 여러분 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맨정신으로 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낮에 25살 쳐먹고 오바하네 진짜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데 지커드 리마스터 한번 해주세요 돈 얼마 드려야 하나요? 아 아니야 아니야 님들 이거 리마스터 항상 2탄은 재미가 없어요 1탄이라 지금 재밌는 거지 2탄 가잖아? 노잼이야 진짜 심노잼 먹어요 엠마장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25살 먹고 유기왕 대회 나간 사람보다는 낫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아 근데 어릴 때 유기왕 대회 나간 애들 진짜 멋있었는데 초다포대 저 아무나 못 나왔거든 어린 놈이 새끼가 말이야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솔직히 초록시티 영상도는 시스템은 꿀잼입니다 초록시티는 어디야? 누구세요? 지환씨 구토체스 접으셨나요? 행복한 가방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 구토체스도 잘 안해요 롤 부진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어도 3 전진 3기 승진해 아니야 저 2개밖에 안해요 네이버 근데 라이브 없지 않나? 노랑시티 놈들 조용하고 봐라 아이씨 하지말라고 했다 우조업드 레전즈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지 말라는데 속은 짤짤이 터져서 좋아한다 아니 그런거 안좋아요 저는 이런식으로 돈 벌고싶지 않아요 진짜 저는 다 제 쥐좋은데 싸우면 제 가슴이 아프죠 미국은 돈으로 주는데 저쪽은 과자 쪼가리 주네 저거 비싼 과자에요 저거 두통과자 아닌데? 그냥 쿠키가 아니야 그런식으로 벌고싶지 않은 사람이 지커드를 티키키 이제 안하자요 거자라서 질투 마냥 수수료 빼먹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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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을 척취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걸 뭐 카카오에서 빼가는건데 뭐 티키 10개 감사합니다 지거씨 구독 만들어주세요 뽀뽀쪽 도라시티 애들아 니들이 수수료 내는게 말이되냐 후부들 키티 아이 왜 자꾸 그만 그만해 왜이렇게 싸워 그러다 이제 과격해진다고 또 이렇게 주고받다가 나중에 과격해진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 애들 눈싸움 하다가 맞장 떠내드렸어요 진짜 갑자기 다같이 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워 막 둘이 불타올라갑니까 진짜 막 주먹질 하고 있던데 그냥 니는 일찐 눈 마주쳤다고 맞았잖아 여고노카 그리핀 연습생들 클럽이름 도라인 거 하세요 열심히 하라고 함 해주죠 아 맞아 나 그거 보여줬는데 형섭이 형이 그 그리핀 연습생분들 막 네이스 거이던데 봤어요 정보 시맥은 도파의 친구다 그렇다면 네이스는 누구를 보고 배운 걸까 아 그거 당연히 네이스 도라 선생님꺼야 내꺼 아니야 얘들아 괴물지 닉도 제꺼 아니에요 제꺼 뭐가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닉네임까지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어느샌가 쏠레가 하는데 사람들이 어 괴물지다 그래서 어 좀 유명해졌나 했는데 저 도파 그 부캐 내기잖아 모든 걸 빼앗기는 남자 중소기업의 현실이 오늘따라 쓰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니가 훔쳐간 거잖아요 맞네 맞다 아 뭐야 내 자식 그냥 죽지 아 잠깐만 이거라도 이거 맞았는데 안되나? 아 진짜 어이없네 강찬밥한테 주행장 뺏기고 산호주와 랄로주와님 키 10개 감사합니다 강현이한테 코 큰 거 뺏기고 남은 거지 카드밖에 없네 이제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2배력 물량 지리네 이게 테란이지 카팟도네를 밑에 두고 트위치를 꺼를 위해 두라고 그럴까? 아니 트위치가 카팟 아르라는 게 아니야 아 진짜 다 올릴게요 위로 2분 없는 소리 안에 트위치를 내려야지 키키을 아 그냥 다 둘 다 위로 놓을게요 그냥 아니면 어떡해 이거 가지고 싸워 또 야 너 우리 싸울 때마다 행복해 보인다 트수놈들아 쥐아래가 있지 당연히 카카오가 위 아니냐 선지 뭔 소리야 둘 다 내리는 건 어떨까요? 투베럭 물량 미쳤네 지완아 월 삼천설 진짜였네 아 2천원 감사합니다 이래서 씨발 원딜러새끼들은 어? 씨발 원딜러새끼들 원딜러새끼들? 나 씨발 최고인 줄 알아요 당연하지 30분 게임 캐리하는 건 누군데? 에이드 캐리 30분 캐리하는 건 원딜인데 지완이 팀 원딜은 못하던데 키여 잘해 Q 왜 이렇게 안 잡히냐? 트위치 후원이 아 나 닥치구나 나 병신이네 아니 나 이거 파란색 창보가 나 Q 돌리고 있는 줄 알았대 초대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트위치 구석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 근데 영상은 구석에 있어야 보기 편해 이거 인정하시죠 아 4천원 감사합니다 아 5천원 감사합니다 오우 씨엣 미달리 앟 부처야 저거 미친 거지 서포터가 레드 뺏어먹는 거 실제로 한 말 10만 찍으면 코 석고상 찍겠다 근데 그 얼굴 석고상 뜨는 거 아파요? 존나 아플 거 같은데? 저 유튜브 구독자 10만 되면 제 코도 석고상 떠서 10명한테 드림 아니 나도 그거 하기 싫은데 저 석고상을 달래 사람들이 이미 지대끼리 경매하던데 저번에? 나오지도 않은 거는? 지환님 1픽 전적 이퀄 깔렸는데 답지하자 1픽이요? 1픽 잘하는데? 진판도 잘했네 진판도 잘했네 10개 감사합니다 지환아 베인이랑 카이사만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야 이거 내 얘기잖아 뒤질래? 저 훈련소 썰이야? 저 훈련소 썰 훈련소 다녀와서 다 풀었는데 내가 언제 갔지 훈련소를? 16년에 갔나? 16년 6월 27일이야 6월 27일은 기억나는데 아 그때 존나 혼났어 막 다리 꼬고 있다가 혼나고 제가 똥 쌀 때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뻗고 싸거든요 잘 안 나오면 땅바닥에 다리를 잘 안 내리고 싸는데 그거 조교가 나 자살하는 줄 알고 문 강제로 따고 들어와가지고 나 다 먹고 있는데 밑에 그 밑에 발이 보여요 훈련소는 칸이 나 똥 싸는데 나 변비 있거든? 그래갖고 좀 갑분싸였어 매니스 야 아칼리 이렐리아야 어? 갖다 박지 마는 이겨 진짜 근데 웃긴게 나 그때 애들이 훈련소 간거 알아서 번파 내가 전파할 때였거든 저런창 번파 패치내역 그 편지를 보내주는 거야 정말 나 아까 존나하고 고마웠는데 진짜 근데 딱 루크 레이드 나오기 전이거든 번공 게임 이미지 바뀌기 전이에요 그때가 나 그거 맨날 익었어 그거 진짜 그거 외웠잖아 그래서 맨날 불침번 설 때 아 무슨 조합으로 공대 짜서 루프 잡지 이러면서 상상 던파하고 불침번 때 근데 할 게 없어 진짜 이렇게 병신처럼 죽었다고 다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르블랑 스펠 없어도 못나대죠 지금 이 시간동안 아칼리가 챙길 수 있는 CS 그 차이로 이제 벌리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네 뭘 장제양이야 이어시 했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진짜 미드 첫 공이 에바였어 아 아칼리가 핑 찍어가지고 아칼리 탓이야 내 탓 아니야 이거 뭔 딜이야 아니 존나 센데 와 야 뭐 쟤네 게임 저렇게 하냐 근데 아니 쟤네 던지는데 이거 몰라 이거 코 탓을 좋아하게 불렀어 저 안대 피고 올게요 님들 아 미안합니다 전파 할 말이 없네 진짜 너무 못해서 이제 장난 끝 저 솔직히하게 아까 좀 피곤했어요 지금 피로 풀렸어 진심 모두 갑니다 근데 안경 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난 거 알죠 지쳤다 진심으로 간다 야 다이아 2에서 진심으로 안했는데 어쩔 수 없다 올라가야겠어 어디서 애니에서나 그런 소리를 해?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이죠 스쿱 아니 할만해 이킬 정도 주고 하지 뭐 레전드네 아 쟤가 맞았네 또? 아 진짜 아 아 눌렀는데 안날라가야 되네 와 그냥 놀면서 하네 하하 농락당하는구나 저 이제 안피곤해요 진심 모두 갈게요 뭐야 저 정도면 잘했죠 아니 야 이런 애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잘한거지 지완아 시험 끝나고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네 방송 본다 저도 놀 친구 없어서 방송만 해요 집에서 그리고 친구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우리 스탠드 잖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놀아봤자 개 개 손해요 봐봐요 일단 미먼 마셔서 태 손해 꽃가루 마셔서 기간지 손해 돈 손해 근데 다 손해야 그냥 그러다 교통사고 만약 나면 칩 손해 손해가 한 두개가 아니야 괜히 술 먹다가 씹이 붙어서 맞아도 손해 나 고등학교 때 시험기간 끝나고 뭐했지 나 시험기간에 롤했다 시험날 일찍 끝나도 PC방 바로갔잖아 개꿀인데 저 근데 옛날에 자취할 때 하루 한 끼 먹고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그때 폭식했어요 그때 막 라면 4개를 끓여 끓이고 삼겹살 넣고 계란 넣고 이러고 다 처먹었어 지금 이렇게 못먹는데 몸이 곱창이 나더라 그러니까 자취할 때도 재밌었지 옥수수 먹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서 반으로 쪼개서 변기에 넣었다가 세 달 동안 공중 화장실 다녔어 진짜 세 달 님들 옥수수 변기통에 넣지 마세요 진짜 존대 월요일날 보자 당한 적 있냐? 난 그러면 불안해서 못 놀았다 저는 거의 외상 안 했죠 저는 그냥 그때그때 바로 맞았지 생방 처음인데 코 진짜 크시네요 제 코가 별로 안 커요 제가 눈이 작아서 코가 커 보이는 건데 평균이에요 평균 코는 콧구멍이 커요 저는 콧구멍이 뭘 수영을 해 뭘 화면이 방금 까매져 저 수능 닷지했어요 수능날 롤 승급전 하러 갔어 수험표 바꿔서 수험장 가다가 곰곰이 고민을 했어 지금 내가 다이아 승급전이고 승급전 내가 다이아 1관 승급전이었어 시즌3 때 고민을 했지 어차피 공부도 안 했는데 난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할 자신도 없었고 좋은 대학교 갈 자신도 없었어 고민을 했지 이걸 수험장을 가야되나 PC방을 가야되나 저는 근데 PC방을 선택했어요 아무도 없는 PC방에서 최상의 집중 최상의 피지컬을 보완할 수 있어 근데 중간에 닷지한 애도 있었어 우리 맨날 가는 PC방 있었거든 베스트원 PC방이라고 배원이라 배원 그 1교시 보고 국어 망했다고 그냥 오던데 막 진짜 울상을 지으면서 와가지고 자기 국어 망했다고 나 깜짝 놀랐어 그럴 거면 그냥 나랑 같이 닷지하지 왜 그랬냐고 아 저 근데 웹툰을 보던 것만 보고 새로 보는 건 없어요 그니까 보다 안 본 게 뭐였지 헬퍼 보수 이런 거 보다 말았고 재미없어서 프리드로우도 안 보다 말았고 윈드브레이커 보다 말았고 재미없어지더라고 그냥 지금 보는 게 딱 몇 개 없어 빙탕으로 빙탕으로랑 엠젯 호랑이 형님 엠보 최상주의 테러맨 딱 이 정도 이거 이거 말고 보는 거 없어 뷰티풀 군발이 안 봐요 저 공익이라 뷰티풀 공익이었으면 봤는데 공감은 하나도 안 돼요 뷰티풀 공익 나오면 됩니다 둘은 저 어제 일찐들한테 복부 주먹으로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표정관리 못해서 더 맞았어요 혹시 노하우 있을까요 야 이 개새끼들이네 그거 좀 안 해드리자면 처음에 딱 맞고 막 이러면 아 이 새끼 오버할래 하고 더 때린단 말이야 이러면 일찐들 좋아해 그다음에 이제 존다 참다가 가면 이제 아 이러면 돼 이제 가고 나면 일찐 가면 불쌍한 척 한다고 더 때리거든 일찐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해볼게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왜 물어봐. 질문 같은 걸 해야 답을 해주지. 포크면 거기도 크다는 소리 진짜냐고 물어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미쳤네 진짜. 작진 않아요. 지완아 다 서포 듀오 가는? 되겠냐? 오빠 방송 찾아오지 말라 했는데 찾아와서 미안해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짜기 전에 꼭 연락줘 기다릴게. 아 연락하지 말라니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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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